자 여러분 이렇게 정리정돈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답답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역동적인 이야기 반도체 분야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sk하이닉스에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삼성전자 여러분들 투자하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 또 수학 개미들은 엔비디아나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에 투자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으로 옳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미래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베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 것 같다. 그런 일종의 낙관론과 비관론의 바탕을 두고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기술주에 대한 투자에 비해가지고 반도체 투자는 고수익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동시에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과 손해도 시간의 길이가 3년 4년 5년으로 가게 되면 대부분 손해를 크게 볼 수 없는 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변동성 올라가고 내려간 것이 엄청나게 다른 분야에 비해서 거의 따블 정도 다른 기술주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그렇게 심하게 출렁거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여기 보시게 되면 어제인가 지금 이제 한참 활성화되기 시작한 오픈 AI사의 채치pt나 구글의 제미나이나 이런 소위 대규모 언어모델 LLM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기술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AI 빙하기가 도래할 것이고 그래서 아마 관련 기술주들의 가격이 많이 내려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온 내용을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죠. 소개해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매일경제 어제의 거제입니다. 인간을 대체하기는 너무 비싸다는 인공지능 과연 빙하기가 올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는 이렇게 가격이 조정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불구하고 한국의 수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 반도체 분야에 대한 상장지수 펀드가 레브리지를 3배 일으키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그런 투자를 sqxl이라는 그런 상품에 투자는 그리고 또 한쪽에는 삼성전자가 12만 원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럼 이제 오늘 보시면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주가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딱 준비한 시점이 414원대인데 7월 31일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여러분들 2분기 성과를 발표하고 나서 성과가 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투입하는 AI 분야에 대한 그런 데이터센터 투자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성과는 좋았는데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많이 여러분들 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들 오늘도 제복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크게는 떨어지지 않았는데 1.04% 정도. 여러분들 이렇게 기술주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등락이 굉장히 심한 편이죠. 이게 오늘 주가인데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주식에 여러분들 거의 킹 오브 킹에 해당하는 이 엔비디아 주식입니다. 이 엔비디아 주식을 보시게 되면 반도체 주식에 대한 비관은이 평배해가지고 7월 30일 정도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가 그다음에 여러분들 반등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한 12% 정도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여러분들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7% 이상 정도. 오늘 아마 지금 가격이 얼마나 됐는지 뭐 그냥 106달러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한국분들이 많이 구입하신 여러분들 주식이 이렇게 등락이 심한 겁니다. 135불까지 가던 주식이 108불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한 몇일 사이에 20%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조정이 된 거죠. 이게 지금 엔비디아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AMD라는 그런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칩 ai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는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분기에 115% 따블 정도 기록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오늘도 어마어마하게 좀 떨어졌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등락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보통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반도체 기업이나 반도체 분야의 상장펀드에 투자하기는 좀 그렇게 그렇게 권할 만한 그런 건 아닌 거죠.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러면 왜 주식가가 여러분들 많이 올라가지고 오늘 좀 조정됐느냐. 하루 만에 폭등한 반도체 주식.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여러분들 어제 폭락을 했다가 어제 폭등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조정이 된 거죠. 여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고 함께 여러분들 여러분과 나누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자가 여러분들 외신을 가지고 번역을 했겠지만 참 잘 중요한 점을 지적했네요.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전날에 실적 발표한 직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브 투자를 축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한 뒤에 AI용 데이터센터에 계속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AI용 반도체를 계속 구매하겠다는 이야기를 공식화한 거죠. 이 입장이 확인된 뒤에 반도체 기업들이 폭등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다 최고 경영자는 자본지출, 미래를 위해 투입하는 일종의 인프라 지출이죠. 자본지출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름이 에저입니다. 에저 AI 성장을 비롯한 수요 신호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수요가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AI 서비스에 대한 에이미 후드 최고 재무책임자는 자본지출 190억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AI 클라우드에 소진하고 있다. 반도체 사는데 대부분 쓰고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에이미 후드 cfo는 해당 투자가 향후 15년과 그 이후에 수익 장출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 소위 분기별 매출을 발표할 때 ceo와 cfo처럼 현장에서 가장 상황을 예리하게 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는 겁니까 AI 여러분들 행명이라는 것이 시잡 단계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향후 15년과 그 이후에 수익 장출을 위해 가지고 AI 인프라 투자를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자본지출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계속 자본지출을 해 가지고 수익 기반을 탄탄히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청바지 파는 사람이나 곡경이 파는 사람들이 계속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인 거죠. 골드만삭스는 다음 분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의 클라우드 서비스 에이제에 대한 건설적 가이던스 자본지출에 따른 생성형 AI 수요의 증가 향후 수익 기대를 반영해서 매수 의원과 함께 목표가를 515달러로 유지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하고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시작 단계라는 거죠.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는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물론 반도체 칩은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이제 막 사이클을 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 저는 주가 고점 찍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개월 정도 후에 보면 주가는 한참 아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가는 지금 한 s&p500은 5400 55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조정될 때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연말에 6000 정도로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5400이나 5500 이하로 떨어질 거로 보는 거죠. 그 판단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뭐 저 이야기를 해가 반드시 옳은 건 아니겠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 이 ai 수요가 계속해서 이렇게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시 조정을 거치면 또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